오늘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모든 것을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희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과 놀라는 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경을 찾다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려 366번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날마다 두려워하는 일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4년마다 윤년이 올 것을 생각하셔서 366번을 적어놨어요. 윤년일 때도 다른 날 다른 해보다 하루가 더 많은 윤년이 다가오는 그날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공치새로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의 자동적으로 어두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그것은 그 원인을 우리가 장세계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만나면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막히는 것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렸어요. 그들의 벗은 몸도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있을 때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치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옷을 해 입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에 숨은 나이다. 왜 두렵냐 참 그럴 때 그 죄의 그 역할을 우리가 보면 죄는 우리를 벌거벗기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얻어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는 말이죠. 왜 남을 때리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못한 거예요. 죄를 지으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두려움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경의 영적 원칙이 바로 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파장이 막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겨나도록 마귀의 공격을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려움은 매일매일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많은 인맥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고 이 생각이 떠나질 않고 이 마음의 두려움에 내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그냥 뭉개면 안 돼요. 그냥 방관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옆과 같은 일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처방인데 그 처방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두려움을 갖다주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때 이 두려움의 귀신은 쫓겨가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에게서 무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했는데 그냥 에이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전조 증상을 무시하면 진짜 그 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조 증상이 뭐냐 마귀의 공격의 전조 증상이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내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절대로 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이 항상 자유롭고 또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낙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니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예 외워버리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두려워 말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느 으스컨 길을 가려고 하면 컴컴할 때 길을 가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우리의 가족 그 가운데도 아주 든든히 믿는 우리의 아빠가 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네 오늘 아빠가 너 위에서 통닭 싸가지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이 마음에 두려움의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빠요 컴컴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돌아보니 그 아빠인데 아빠의 음성을 딱 들으면 순식간에 불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계신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알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홀로 살라고 내팽겨두지 않냐 하시고 아버지가 신이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후약 시대에는 잠시 왔다가 어떠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기름을 붓고 그 일이 끝나면 떠나셨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조려 오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때까지 이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삼아 이 안에 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성령에 보면 엘리사가 하도 아람나라에 참 너무 군사 기미를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니까 이건 뭐 작전을 펴도 전부 치게 되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으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던 그의 종 아이고 이젠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나라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이 서울 빽빽하게 둘러진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 계하시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하늘의 불말과 불변과 하늘의 청군천사들이 아람 군사들과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게 보여야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인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자를 많이 쓰지만 여기 보니까 개개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오.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오.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 모시고 있는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원한 구원의 선포요. 또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야외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모시고 있는 내 아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되어지는 일까지도 성경책에 다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기록해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도 하나님에 주관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늘 같은 이런 시대가 오게 될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네? 미국 사람들 입던 구제품 옷 입고 미국 사람이 밀가루 우유가루 이런 거 먹고 살던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건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요즘 종종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1950년대 60년대 60년대 20조선 때 그 다음에 80년대 이거 보면 아이고 우리가 저런 시대도 있었구나 1988 뭐 이런 드라마도 보면 이게 벌써 옛날 이야기 이제 앞으로 앞으로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지금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줄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더욱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린 애기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해서 막 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늘 안겨있고 또 아이들이 가만 보면 엄마 치마 자랑 붙잡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나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도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강하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그의 강함과 그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 교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부족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 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도 사람이 마음에 여러가지 일을 계획할지라도 끝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힘차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 나가는 일도 지금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여러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만 조금만 편안해지고 잘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지렁이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나무 꼬챙이 가지고 퍽 몸을 자르기도 하고 발로 퍽 밟기도 하고 아주 지렁이는 가장 약한 거예요 별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지렁이 아우 지렁이 너무 귀엽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글징글한 지렁이가 여성들의 립스틱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맨날 지렁이를 입술에 바르시는 또 여러분 뽀뽀하다 보면 이 지렁이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렁이는 정말 아주 연약한 가장 부족한 이와 같은 이런 동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이 지렁이가 바꿔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는 이게 혹식을 또는 탈곡기가 된다고 했어요 다작마당에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다작기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빨이 날카로운 다작기계가 되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다가오는 큰 산과 적은 산 이거를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우리의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빨이 날카로운 다작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표현이 뭐냐 나 앞에 산이 놓여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높여있는 작은 문제라든지 큰 문제라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렁이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빨이 날카로운 다작기계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갈아서 그냥 날려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까지 갈아버리는 공중에 흩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사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나의 능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능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손부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약속 꼭뒤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돌 때 이사여서 4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 앞에 먼저 가셔가지고 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